1년 반 조금 넘게 하는 동안에 이제 누적 소득이 영업과 리크루팅이죠? 정말 달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가족 여러분 영업의 신입니다. FB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영업의 신 133회입니다. 꿈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동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그러죠. 더운 여름 코로나 시대에 뜨거운 활동량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 먼저 경명구 지사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뭐 해주시죠.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에셋이라는 보험 대리점에서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명구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나온 컨텐츠 자체가 영업과 도입을 이제 같이 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 1년 반 조금 넘게 하는 동안에 리크루팅이 30명 이상과 그리고 이제 연도 대상 순위에서 30등대 그리고 직전 이제 누적 소득이 2억이 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왔는데 또 단기간에 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리크루팅도 많이 했지만 실적도 뛰어나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셨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큰 성과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 보험업계 경력 또한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은 한 2년 정도 되신 분이고요. 이분을 또 섭외하신 우리 지점장 지점장의 본부자 근데 이들은 대개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리크루팅과 도입을 통해서 발생되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었고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만 했단 말이죠. 물론 그 fc 중에서도 또 도입에 눈을 뜨여 갖고 결국은 사람을 자기가 뽑아서 매니저 길을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매니저의 본 이런 매니지먼트가 도입이었거든요. 그런데 3, 4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이 일단 커미션이 줄었고 두 번째 보장성 보험이 종신보험 커미션을 점점 주니까 그만큼 충분한 관리자한테 지급된 오버라이딩 양이 안 된단 말이죠. 리크루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왜 옛날에는 대면 채널에 있었는데 홈쇼핑 그다음에 또 콜영업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 영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리크루팅이 쉽지 않은데 대량 도입도 어려운데 오버라이딩도 많지 않으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fc가 매니지먼트를 같이 해야 돼요. 도입도 같이. 이걸 사실 최초로 이게 성공하는 데가 메리츠 화재예요. 메리츠 화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3, 4년 전만 해도 손보 쪽에서 이렇게 그레이드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었는데 3년 전부터 바로 이 매니지먼트 도입과 영업을 같이 병함을 하면서 그것을 조직을 키워갖고 지금 삼성화재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죠. 이러한 성공분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오렌지 라이프도 캘리포니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고 미래의 세생명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입과 매니지먼트 영업이 합병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최상화 회장님이 엄청나게 영업 커리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원희 형님이 우리 회장님이 매니지먼트를 같이 한다면 저실적이 과연 유지될까. 대표적인 게 우리 원승연 대표님도 원래 영업으로서는 무시무시했죠. 그런데 이분 지금 지점장하고 나니까 피똥 싸우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양기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제가 우리 지사장님을 제가 여기 초대를 좀 부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영업경력은 짧습니다만 그 1년 반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무시무시하게 달성을 했어요. 제가 그 비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에 사실 20대 30대 보호업계에 쪼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똑같은 숙제를 갖고 있거든요. 개인 실적과 도입 그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리크루팅과 또 매니저들이 단순히 교육이나 트레이닝뿐 아니라 실적을 같이 해야 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험 영업도 하면서 리크루팅도 함께하는 이게 리크루팅이 사실은 계약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 리크루팅하는 사람들을 키워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게 이게 파트너십으로서 끌고 가는 게 또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명구 지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지점장 지사장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단기간 내에 그전에 방사선과의 연봉도 꽤 5천 넘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방사선과에 있는데 보험업으로 전향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방사선사 어떤 직업인지 형 방사선 찍는 거 아니야 그것만 아니라 이분이 응급실에서도 많이 근무했어요. 방사선과가 응급실 그냥 의측에서 방사선사 입문하는 그 얘기가 좀 달라요.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일단 그 보통 사람들은 이 방사선사나 영상을 찍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방사선 찍는 줄 알죠. 아 근데 사실상 이 방사선이라는 말은 그냥 병원의 과로 따지면 영상의학과예요. 영상의학과. 예를 들면은 뭐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이제 뇌혈관센터, 심혈관센터 이런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영상의학과가 없으면은 병원이 절대 안 돌아가요. 아 그렇죠. 모든 수술이 안 되고 그렇죠. 진단이 안 되고 그렇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봐야 처방을 내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규모로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의 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 와야지 의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방사선과에서 꽤 좋은 조건으로 계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전하실 때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면접 얘기. 일단은 그쪽도 경쟁이 무지막작이어서 아 그 과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 네. 아니 장난 아니에요. 아 그 어떻게 거기 들어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과를 대학 과를 이제 그 방사선과를 나왔는데 아 전공이? 네. 조건이 뭐 일단은 됐네요. 그러면 전공이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전공인 사람들 중에서도 매년 예를 들어서 한 2만 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 때 자리가 없어요. 200 자리도. 그럼 대학병원에서 일하신 거예요? 네. 하여튼 그 경쟁이 치열한데 그걸 어떻게 잘생겨서 잘생겨서 들어간 것 같은데 잘생기셨는데 아니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 성향 자체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성향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취업을 할 때도 세브란스, 아산, 삼성 요 3개만 지원을 했고 어디가 되신 거예요? 아 제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거는 백병원이에요. 해운대 백병원. 백병원. 부산에. 부산이세요? 고향이? 아니요. 부산까지 가셨어요? 부산 간 거예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아 동아대 뭐 이런 쪽. 아 가톨릭. 가톨릭. 아 부산에서. 대학교 이런 걸 말해도 되나요? 저도 S대 나왔어요. 낙성대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진짜 낙성대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옆에 있는 대학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를 갈려 빅3를 갈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갈리고 이제 도전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S병원에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 진짜 거기에 올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면접도 엄청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됐다. 됐다. 끝났다. 전화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때 면접 질문이 뭐였냐면요. 결정타가 근데 원장급이 나오셨는데 자기네 건물 몇 층인 영업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 건물이 몇 층이냐. 근데 이분만 대답한 거예요. 병원 와봤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난 대답도 다 했고 결국은 됐다 했는데 아 이런 거였어요. 거기가 이제 종양센터가 지어져서 그거 지원한 건데 사실 이제 암치료를 할 때 요새는 수술료법보다는 방사단으로 많이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는 기계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센터가 지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면접이니까 준비를 했는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알고 있으니까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혼자만 대답했군요. 지원이 한 2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최종 면접이 4명 정도가 남는데 같이 들어가서 해요. 아무도 이제 대답을 못해서 제가 이제 딱 손두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20분 동안 거의 혼자 한 거예요. 질문 면접을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전화했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된 것 같아요. 나 이런 동에다가 방자 해달라고 방자 해달라고 학교 교수님도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저 됐다고 근데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거 누군가가 조금 낙하산타고 백 썼나 보네. 그런 건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두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진을 갖고 놀았죠. 병원 일을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대학병원은. 좀 릴렉스하고 완전히 그냥 퍼붓고 놀았는데 두 달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가짐이 무너진 거죠. 그냥. 그래서 아 나 진짜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이거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보여줘야겠다. 해서 처음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폐기로 갔죠. 원수사로. 보험회사로 갔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들어가서 짧지만 그때 들어갔을 때도 몇 달 동안 계속 1등을 했고 거기서도 강남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너무 제가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생각보다 교육이 약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저를 이제 맡은 사람 있잖아요. 트레이닝 스케줄 사람이. 제가 고객이 15명을 해야 되는데 아침 7시에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주말에. 제가 월요일날부터 출장이라 안 와요. 밤 8시에 연락이 돼요. 마음이 많이 상했죠. 아주 상하죠. 매니저가 생각이 없네. 그럼 놓친 거죠. 사실 대어를 놓친 거죠. 대어가 그치. 대어를 놓쳤네. 맞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원래 원래가 이제 지역적으로 부산을 좋아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학교도 부산에 나왔는데 그쪽 병원 중에서도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이제 병원이 있는데 백병원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백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방사정과 나와서 끝났다고 했어요. 그냥 끝났다. 최고다.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하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많이 없었어요. 전국 1등을 해도 못 들어가요. 삼성에서도 떨어졌는데 거기도 이제 뭐 겸손해지잖아. 큰 데서 떨어졌으니까 됐을 것 같았는데 제가 부산에서 있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수석도 막 떨어져요. 근데 하여튼 된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기가 찬 질문 답변?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사실은 저의 동기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백병원 썼다고 하니까 거긴 안 돼. 너 왜 썼냐. 차비 버린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거긴 1등도 안 되고 누구누구도 떨어졌고 누구누구 떨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건데 막 해보자고 막 질른 거 아니요 혹시? 아 목숨 걸고 했죠. 아 목숨 걸고 아 무조건 가야겠다고 나 얘네한테 보여줘야겠다. 보여줘야 된다. 오기가 있어가지고 근성이 있어. 했는데 면접 때 면접 때 이제 좀 잘한 거예요. 아 면접 체질이시네. 배면 체질. 실전했으면 영업을 잘할 체질이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그때 면접 때 어땠냐면 병원장님과 여러 실무진들이랑 같이 장들하고 다대일이에요. 거기는 다대일.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 명 한 체력 가는데 여기는 다대일 아주 강해야 돼. 여러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저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때도 한 네 명 정도 이제 최종 면접 갔었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제가 막 이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원장들이 사실 잘 몰라.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분야가 아니면. 그 원장님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자꾸 아버지와 피딱선 타. 그거도 해법을 알려준 거예요. 원장님 자식이 말이 안 듣는 거를 뭐 그런 면접이 다 있어? 아니 갑자기 그렇게 나온 게 내가 만약에 있을 경우 그 애 그러니까 조직을 다스릴 때 밑에 애를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관련된 질문? 웃겼어요. 그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좀 길어지긴 한데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제가 이력서에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가다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사선사는 이제 그 노가다 아니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 사람도 들고 대학병원은 다 몸이 안 좋잖아요. 환자를 찍으려면 옮겨야 돼요. 옮기고 근데 막 마비되고 뇌졸중 막 심근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힘세야 돼요. 옮기려면 완전하게 그렇지. 이런 거를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일용직이 제가 19살 때 했다고 치면 돈이 좀 되잖아요. 열흘씩 나가면 100 얼마씩 200만 이렇게 받고 했으니까 그렇지. 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돈 갖다 얻다 썼냐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옷 같은 거를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비싼 명품 같은 거를 막 샀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막 대팔기도 하고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근데 그 원장님 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원장님 답답하지. 아들이 이제 그런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걔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기타 등등. 네. 그렇죠.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하시네요. 이게 직업 면적이 아니라 자식 코칭 면접으로 넘어가서 쟤를 데리고 있으면 우리 애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뭔가 쟤한테 조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원장님이랑은 마주하지 않아요. 입사하고 나면은 못 봐요. 거의 대학병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흥미를 느낀 거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는 거로 해답을 얻는 끝까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니었대요. 다른 애가 더 성적도 우선 애가 더 좋은 애도 있었고 걔가 혹시 딴 데 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들어왔나 봐요. 그쪽으로.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 실무진 간부님들한테 쟤 한번 다듬어 보라고. 상당히 에너지가 있고 괜찮은 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원수사 생활을 접고 내려간 거죠. 부산으로. 그러니까 방사선 하기 전에 벌써 보험을 먼저 터치를 하셨나요? 한번 터치했죠. 보험을 하다가 방사선 하다가 다시 빽으로 오신 거네요. 아 난 첫 직장의 방사선과인 줄 알았더니 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방사선을 하다가 보험 잠깐 있다 다시 방사선. 방사선은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3년 정도 했죠.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죽노가다를 띄는데도 이거 밖에 못 번다. 저도 이분 얘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형님도 맨날 우리 회장님도 보상 쪽 하시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보상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솔직히 고객들이 뭡니까? 결국 보험도 낼려고 보험 가입하는데 보험금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진짜 의료의 최첨단에 있으니까 응급실 얘기 들었는데 너무 쇼킹했거든요. 보험에 실질적인 적용되는 사례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된다 안 된다 상황에 대해서 리얼하게 현장에서 그걸 하고 보상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 고객들이 그냥 믿을 것 같아요. 아침에 식전이라서 죄송한데 응급실에서 학문에서 골프공 나온 얘기 좀 해주세요. 이론 환자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 정상현 선생님 천천히 가시죠. 지금 학문 골프 벌써 나가지 말고 아니 방사선에서 다시 원서로 간 계기 네. 말씀드리면 그것부터 하나씩 풀어가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병원 그 보험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떨어졌잖아요. 그 경험이 없었고 그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이론으로만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쪽 교육이 퀄리티가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만 봐도 솔직히 잘 모르지 현장을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진짜 실무에 뛰어보니까 아 진짜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다르고 다른 거야.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돼요. 아예 달라요. 실무랑은. 그렇고 제가 이제 처음에 부산 내려갈 때도 길어야 1, 2년 정도로 봤어요. 여기서 실무 익혀서 와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처음부터 그러면 실무 익혀서 보험 쪽으로 돌아오고 그거는 아니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아 다른 병원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일 큰 건 이거였죠. 어 이 대학병원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나이 많은 사람 안 뽑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지만 보험은 아무 때나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음 그래서 한번 이거를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였어요. 근데 그 기간을 기르면은 1, 2년을 봤는데 3년이 된 거네요. 최소한 1년이 2년 봤어요. 최소로 따지면 1년으로 봤어요. 네. 근데 막상 가니까 이게 생각했던 거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울 게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일에 책임을 느껴서 3년을 간 겁니까? 하 이걸 좀 얘기하면 간단히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 간단하냐. 지금 본론에 안 들어가요.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비포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입사를 했을 처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사실 병원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나이가 어린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한 약간 이런 기대감이나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선망의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 그런 기대도 있고 제가 그래도 대학병원 선생님으로 이제 불리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첫날에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일이 사람이 이게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이게 너무 빡센 거예요. 이 너무 빡세다. 지금은 이제 옷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장을 입고 일을 했어요. 방사선사들이. 넥타이까지 메고 했어요. 방사선과가? 네. 방사선 엑스레이 갔을 때 엑타이부터 못 봤는데? 저희 병원으로 그렇게 했어요. 영상의학과가. 그렇게 했는데 약간 좀 되게 규율이나 이런 게 엄격해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 그거 아세요? 체스트 포터블이라고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 다니는 기계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엑스레이 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기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누워 있는 사람을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 위에서? 네. 방사선사 가서 들고 넣고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 모든 방사선 업무 중에 저는 제일 고난이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워 있는 거 찍는 건데 왜 어렵죠? 방법은 쉬운데 양이 많아요. 양이? 혼자서 몇 백 명을 찍어야 돼요. 여러 명 몇 백 명을? 죽어요. 진짜 그거. 게다가 이제 중환자실을 들어가면 네. 배드가 보통 막 여러 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맨날 찍어야 돼요. 야간 근무하는 이제 막내가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몸이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무게가 150kg 막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다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다 젖어요. 옷이 거기에 또 에어컨도 못 틀잖아요. 여름에도 환자들이 몸의 상태가 맞춰야 되니까 마스크도 끼고 방호복도 입고 하니까 몇 십 명을 찍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3대 직종이구만.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딱 가서 한 달 만에 8kg가 빠진 거예요. 아 몸무게가 딸이 엄마가 저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시간도 없고 힘드냐고 다이어트 하러 하려면 거기 가야겠네. 아 무조건입니다. 6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아 근데 왜 3년 동안 하셨어요? 그 힘든 걸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실무를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고 공부하고 업무 배우고 실전을 배워야 되니까 이거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신입으로 오면 보통은 엑스레이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이제 위험률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얘가 좀 한다. 그러면 특별 파트로 들어가는데 특별 파트라는 거는 CT나 그러니까 스페셜 파트 MRI 그리고 이제 뇌혈관 센터 뇌, 뇌경색 뚫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 그리고 심장센터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에 스페셜 파트로 들어가는데 제가 CT실로 들어갔어요. CT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엄청 그거는 의사가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죠. 방사선 의사가죠. 방사선 의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저 잘해요. 마취과 선배도 있지만 그 약 넣는 거는 의사건 아 그런 거 말고 조형제 같은 거 들어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진단을 하면서 검사 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계속 와서 할 수가 없죠. 몇 백 명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또 배우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버린 거예요. 아 일을 배우다 보니까 또 MRI도 있잖아요. MRI는 솔직히 MRI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니 그 찍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 MRI 시대에 계시는 분들은 웬만한 의사보다는 특히 인턴 레지던트보다는 훨씬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들이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경력 있으신 분들이 아 그러니까 오히려 찍는 사람이 맨날 보니까 의사보다도 더 잘 아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MRI 소견서나 CT 소견서를 의사가 내는 게 아니라 의사는 내죠. 의사가 내죠. 근데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어 이거 이거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MRI CT를 찍은 걸 딱 보면 그냥 아시겠네? 아 그렇게는 못하죠.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아 저요? 아 그렇게는 못하죠. 아 못하지만 의사만큼 어 이거 딱 보니까 그렇다는 거를 좀 그래도 아 제가 보험소개사 중에서 쟤를 잘하죠. 그러니까 그건 제일 자신 있죠. 이거 참 친해지면 좋겠네. 물어보고 이거 어떤가요 하면 아 이거는 좀 여기 이런데요? 딱딱 나오겠네. 차트 보고 이제 보험금 이제 어디 뭐 나오는지 다 볼 수 있죠. 영어로 된 그 차트를 쉽게 그냥 해석하는 아 쉽게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진도 빼죠. 그래서 이제 다시 3년만에 아 이제는 때가 됐다.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이제 제가 이제 움직이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이 힘든 부분에서 아 근데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가치 있고 이 환자들을 도와주는다는 이런 헌신적인 이런 마음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 연봉이 일단 일이 너무 힘들고 그거에 따른 연봉이 그 당시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직종에 비하면 높은 거예요. 높죠. 25살에 6살에 6천 원씩 받았으니까 근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남들의 시선 그러니까 내가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정규직에 있는 이 선생님 소리 듣고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시선에 내 젊음을 팔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 생각이 들었고 아니 방사성과에서 계속 있으면 비전이 왜 없어요? 과장되고 딱 하고 좀 딱 있고 뭐 쭉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아 욕심이 있으셨군요. 안정적인 것보다 좀 도전적이고 이런 분들이 또 보험 영업 쪽은 잘 아시죠? 그래서 딱 큰 그 그림에서는 일단 제가 일단 보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잘했죠. 그때도 막 원래 2,300씩 했으니까 그때도 그럼 소득이 괜찮았다는 거네요?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은 지금 6천 그거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짧게 했었으니까 짧게 했어도 이제 그거를 맛을 봤으니까 맛을 봤죠. 내가 이런 실무지식이 또 추가됐기 때문에 더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네요. 막 필드에서 내가 진짜 이 지금 이 방사선 하는 것만큼의 노동력과 노력을 하면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끝났다고 본 거죠. 있으셨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은 야간을 들어가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일을 해요. 못 자요. 응급실은 솔직히 말하면 조그만 병원들은 뭐 사람 없으면 뭐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자기계발 하잖아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한숨도 못 자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오후 4시부터 저도 가봤지만 계속 불러야 되고 아침까지 못 잔다니까요. 한숨도. 근데 그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체력이. 안 지치는 거예요. 제가. 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술을 안 먹었지. 먹을 시간이 없죠. 저는 술을 많이 먹었죠. 야간할 때. 500 벌어서 400을 술에 썼어요. 체력이 좋다. 그때는 그냥 달래야 되니까. 일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술이 힐링이지. 술 먹어요. 술 먹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먹어요. 술을 먹고 자잖아요. 아침까지 일했으니까. 일어나서 또 먹어요. 술을. 그리고 아침까지 또 먹다가 4시에 출근해서 또 밤까지 일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체력이 단련된 거죠. 술로. 그래서 이제 다시 온 게 다시 메리츠가 아니라 프라임 에셋으로 그 프라임 에셋을 막 혼자서 나름 알아보고 아 그 얘기를 좀 이제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실무 지식이 쌓이면서 제가 보험 지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병원 사람들은 보험이 몰라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자기들끼리밖에 없어요. 그치. 간호사는 간호사 방사선사는 방사선사 이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업무적으로가 거의 주로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많고 보험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겠죠. 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인 중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그렇듯 지방이고 그렇게 컨텐츠가 탄탄하지 않겠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소개해 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강력했죠. 저걸 내가 했으면 수단도 아니까 이제 그럼 내가 훨씬 더 한 명을 소개시켜봤는데 거기에 가족이 들어가고 가족이 다 소개시켜서 해서 계약이 몇십 개가 한 달 만에 막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설명을 제가 하고 그 상담을 얻어서 계약을 다른 사람이 하고 그리고 뭐 선물 하나 받았겠네. 그렇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인만 받아가요. 제가 여기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키맨. 키맨. 키맨을 넘어섰죠. 거의 인당세상성이 그때 따지면 150종 됐을 거예요. 저도 보험업계 입문하기 전에 키맨이었어요. 제 담당이 막 야야 그 하지마 이거 해. 막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 그런 거 많이 했죠. 키맨들이 영업을 잘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카페에서 보험 상담 많이 하잖아요. 어느 우연하게 딱 제가 카페에 가서 들었는데 설명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못 한다. 보험을 말도 안 되게 진단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실무를 한 사람이잖아요. 실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저렇게 말해도 계약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인을 하더라고요. 사인이 되지. 사인을 하는 거 보고 딱 확신이 왔었죠. 아 저런 사람도 사인을 봤는데 나는 이제 실무 지식도 있고 진짜 실전이 떴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가면은 먹히겠다. 이제 그때 이제 완벽하게 그게 됐고 그리고 보험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 봤는데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이 40만 설계사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자기관리도 안 되고 특히 아무나 이제 보험업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다 비전이었다. 차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병원에서 하는 만큼만 하면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이 내 소득이나 이런 비전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알아보고 방사선사를 하고 하는 중에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있는 관리자랑 컨택을 해서 상품 같은 거 약관 이 보험금감원 이런 정보들을 다 받고 병원에서부터 벌써 리크루팅 대상을 다 준비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벌써 야 나 나가고 너 따라 나와.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벌써?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저를 데려온 사람 이랑의 소통 공부를 했다는 거죠. 보험공부 그리고 화법을 만들고 실무에 적용시켜서 보험업계에 도전할 건데 나 좀 케어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나 이렇게 도와줘. 미니공부하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와버렸죠. 그 응급실에서 좀 경험됐던 것 중에 우리 보험 쪽에 연관될 수 있는 경험 사례 같은 거 좀 풀어주시죠.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제가 응급실을 일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변했어요. 생명에 대한 가치관. 맨날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하시는 분들 손해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든 사망보험을 팔고 이 진단금을 파시잖아요. 사망보험금을 파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망을 많이 봤겠어요. 사실상 자기 가족이나 이런 거 빼고는 많이 못 봤죠. 근데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봐요. 죽는 사람 계속 보니까 그리고 뇌에 관련한 질병이나 심장에 관련해서 오는 사람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응급실에 오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무조건이죠. 근데 제가 딱 처음 들어가서 느꼈던 거는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목하고 가슴하고 골반을 엑스레이를 찍어놔야 돼요. 목하고 가슴하고 골반을 찍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기록해놓는 거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찍어야 되네. 찍어야 돼요. 느낌이 와요. 만지면? 만지는 게 아니고 근처에 가면 느낌이 와요. 죽은 사람이 느낌이? 추워요. 진짜. 진심으로.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여름에도 추워요. 주는 사람 근처에 가면? 네. 느낌이 와요. 가면서 아 죽었다. 그리고 간호사들 다 도망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매일 그걸 보는데도 자주 이렇게 보는데도 그래요? 기운이 나쁘지. 기운이? 죽은 사람. 진짜 추워요. 한기가요. 한기가. 그리고 그 귀신 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 다 도망가요. 아무도 없어요. 한자만 딱 있어요. 한자만. 좋았구나. 하면서 사고로 온 것도 있고 질병으로 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참해요. 이 가족들이 오열하는 거를 자주 보니까 너무 처음에 마음에 아프고 아 진짜 막 일을 하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서. 시간 지나면서 무덤덤해지지 않아요? 좀 익숙해지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혼났어요. 고참한테. 야 이것도 업무인데 네가 그렇게 못하면 이 일이 돌아가겠냐. 네가 빨리 하고 와서 프로페션널 하게 해라. 하고 이제 처음에는 진짜 잘 못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 죽은 거 진짜 막 막 팔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눈뜨고 죽은 사람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일로만 생각되고. 딱 이 처방을 딱 보고 처방이 나와요. 이 세계 딱 떴다. 목, 가슴 이거 떴다. 아 그 시체구나. 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무덤덤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고 나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서운데 찍는 게. 이제 쌍 것도 안 느껴지네요? 추운 것도 그 다음에? 아 춥죠. 추운 거 계속 추워요. 계속 추워요. 확실히. 아 그건 또 계속 느껴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거기가 이제 부산 쪽인데 바닷가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재밌는 게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쳐서 와요. 막 빨개 벗고 막 수영품만 입고 막 들어와요. 연금실에. 막 미역줄기랑 막 이런 감고 온 사람도 있고 왜요? 아니 뭐 수영. 수영. 모래가 한바닥이에요. 거기에 촬영장. 이게 지역적 특색이죠. 그런 것도 있고 클럽이 많아요. 주변에. 여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구두 갖다가 머리를 찍어가지고 빵꾸나가지고 이런 것도 많고 새벽에 막 싸우고 막 와가지고 막 검은 눈물 막 흘리면서 클럽이니까 막 화장 진하게 하잖아요. 막 와요. 검은 눈물 흘리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것도 재미있다.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만 다양했고 특히나 제가 진짜 보험에 관련된 니즈를 느낀 거는 뇌랑 심장이 왔을 때예요. 누가 이걸 알아요. 프로세스를 자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그리고 심장 그리고 교통사고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보험사기사들이 그때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보장이니까 무조건 보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코드에 대해서 그때 좀 관심이 생긴 게 질병코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무조건 약관 싸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뇌졸중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뇌졸중의 뇌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 놓은 곳이에요. 가면은 보고자들이 이제 의사를 이제 막 까먹고 막 울면서 사정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드 바꿔달라고 I60, I21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에 따라서 보험 지급이 틀려진 걸 고객들이 알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바꿔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현명한 고객이네. 현명한 게 아니라 이미 안 나온 거죠. 끝난 거죠. 코드 찍히면 못 바꿔요. 웬만하면. 근데 이 형사가 오진인 걸 잘 인정해야 되니까. 잘 안 바꿔주지. 이런 건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보험금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건 흔치 않지만 거의 똑같은 증상이라든가 주상병원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거는 몇 번은 저희 병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를 봤지만 거의 없어요. 뇌나 심장 쪽에 코드를 나오는 과정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움될 것 같은데? 과정? 코드가 나오는 과정이요? 찍고 뭘 보면 그게 지금 비슷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뭐 그거는 만약에 동반된 이제 그 질병의 증상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진단에 그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데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CT나 MRI나 이거 딱 보면 그게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뇌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는 의사의 주관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의사는 10%가 막혀서 뇌경색을 주고 어떤 의사는 25% 이상 막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의사한테 가능하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이런 점은 다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이게 뭐 무조건 이거다. 이건 없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범위가 넓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줄 수 있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은 옛날에 보험은 없잖아요. 옛날 보험은 싹 다 내추럴밖에 없잖아요. 생명보험은. 뇌출혈 9%짜리 내추럴은 없어요. 질병으로 내추럴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사고로 오지. 대부분이 뇌경색이 많고 질병으로 뇌출혈은 없다. 거의 없어요. 뇌출혈이 있는 건 거의 사고다. 사고예요. 거의 없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싹 다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저희 나라 정서를 보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나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선호하는 그런 게 잘 모르니까 브랜드 큰 데로 가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삼성 생명에 다 넣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뇌출혈 밖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뇌경색까지는. 원래 생보 쪽에서는 그러죠. 세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암, 뇌출혈, 급성신경색 다 보장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뇌출혈 9%고 급성신경색도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협심증이 거의 68% 정도 되고 뇌혈관 질환에서도 이게 범위가 훨씬 넓은 것들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생보 쪽에 상품들이 많이 바뀌었죠. 뇌출혈, 급성신경색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손해보험 쪽도 그쪽의 범위가 넓은 상품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수술할 때마다 천만 원씩 주는 그런 것들이 또 손해보험에 굉장히 많이 생겨서 지금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저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쪽 시장을 보셨네요. 무조건이죠.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제가 응급실을 일을 하면 진짜 제일 응급이 응급실은 응급순위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예를 들면 이미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CT를 두 가지가 있어요. 급한 게 제일 많은 게 MI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아크 임팍션 그리고 뇌에 관련된 거예요. 임팍이나 해모리지라 그러거든요. 심전도로 보나요? 심전도가 아니죠. 그 사람은 빨리 죽어요. 이제 곧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심장이니까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그러니까 CT를 못 찍어요. 보통 응급실에서는 바로 CPR 치고 응급처에서 거기서 들어가고 네 이제 뇌경색이나 이제 그 뇌출혈 같은 경우는 바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 골든타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3시간 안에는 조금 수술대 누워 있어야 되고 검사하고 있는 사람을 빼요. 어 그리고 바로 집어넣어요. 어 그리고 그냥 원래는 원래는 조영재를 넣는다거나 이런 게 동의서를 받고 이 사람이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긴급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수술방으로 그냥 원래는 이제 한번 찍고 약 들어간 거 찍고 약 빠진 거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뇌경색 쓰러진 사람이다. 그럼 조영재 넣었을 때 뇌혈관으로 올라가잖아요. 조영재가 그러면은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막힌 데가. 그거 딱 가지고 들어가요. 수술방으로. 바로 의사 코라고. 자 이런 것들인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심근경색인 게 알죠. 아는데 의사들이 알잖아요. CPR 막 치고 막 심장마비돼서 하잖아요. 근데 보험금이 안 나가요. 확정 진단을 못 줘요. 의심이지. 의심이죠. 의심 소연이죠. 왜냐면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정의 자체가 관상동맥이 막혀서 얼마 정도가 막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확정 진단을 받으려면 영상학적 소견이 있어야 돼요. 안 찍잖아. 못 찍죠. 지금 죽는데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럼 그 정도 협심증은 가능한가요? 협심증은 죽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심장 쪼이는 건데 뭐 하여튼 협심증으로 응급으로 안 와요. 협심증은 그냥 건강검진 해가지고 나오고 예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지 스탠트 삽입술하고 급성 신근경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다 급성 신근경색이잖아요. 급성 신근경색인데 맞지만 진단은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진단 자금 3천만 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많죠. 부검하고 해도 관상동맥 세 개를 다 따는 경우를 많이 없고 쉽지 않죠. 아 이거 진짜 황당하네. 왜냐면은 진짜 이거는 보니까 급성 신근경색이 맨날 우리가 팔지만 실전에서는 이게 진단이 어렵구나. 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아니 급성 신근경색 나오지도 않는 거 사람 죽어 다 죽는데 대부분 죽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심장에 대한 큰 리스크라고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다 생각을 했어요. 소비자도 모르고 또 사기자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뇌혈관질환이나 허연성 심장질환이 이런 담보를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 좋아졌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는 되게 좋은데 어 심장으로 치면 아까 말한 그 협심증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뭐가 없어요. 사실 엄청 엄청 위험하진 않은데 진단받은 확률이 높은 거죠. 스탠트 저희 아버님도 두 번 하셨지만 스탠트 또 나이 들면 많이 하죠. 스탠트는 거의 불가학력이죠. 협심증이 심장질환 관련하고 뚫어줘야 되니까 협착이 돼 있는 부분에서 늘려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합병증이나 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번 좀 여러 번 갈잖아요. 스탠트 갈아주잖아요. 맞죠. 여러 번 하셨죠. 아니 갈지는 않았고요. 일단 한 번 하고 또 못 잡아서 두 번 하고 아직은 그대로 갈 거예요. 보통 여러 번 해요. 한 번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여러 번 가나요? 근데 해당 지급이잖아요. 수술비가 그렇죠. 해당 지급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싸고 지금은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1회당 천만 원짜리면 그거 여러 번 받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 수술비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1억 넣어요. 1억이 있어요? 1억 넣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아 예예. 그 설계 앱도 비법 아 예예. 특히나 그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을 제가 CT실에서 근무할 때 엄청 많아요. 뇌동맥류가 동맥류라는 게 이제 어 이렇게 혈.. 뇌혈관이 쭉 올라가면은 이제 동맥류가 생긴 건데 이거는 쓰러지거나 이렇게 안 돼요. 그냥 그냥 엄청 크지 않으면은 추적 관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경과 관찰하면서 수술에 대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진단이 되면 진단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비가 나가고 네. 뭐 납입 면제 조건도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 다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예. 아 이제 점점 이제 본론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도입과 뭐 여러 가지 리크루팅에 대한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1부를 여기서 끝내고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 우리 지사장님의 그 노하우 또 디테일한 거 또 도입 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